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많고 때로는 제 양반들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들을 전혀 그냥 듣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임한 지가 한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설법대 대학 동기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7구 학번이죠. 제가 7구 학번이고 윤석열 대통령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동갑 내기입니다. 그런데 참 김용빈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행보를 보면 처음에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행보를 보게 되면 혀를 끌 끌 차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시당초 판사를 임명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홍보영상 부정성 그 은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홍보영상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는 참 우습게도 개그맨 탤런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도 하고 쇼처도 만들고 하는 걸 봐 가지고 이 정도 일 같으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통상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은 사무총장 지시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홈페이지에 놨는데 부정성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힘을 써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성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다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납팔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탤런트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선관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대형시켰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정말 기이하고 회계망측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와 가지고 선거관립위원회가 이렇게 부정성거 음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게 만일 이제 김용빈 선관이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면 김용빈 사무총장도 역사에 준엄한 그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전직 사무총장들이 다 끝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혜주 씨, 김세환 씨, 박찬진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김용민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정성거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정성거 음모론 이런 이야기 잘 언론들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찜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갑내기인데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성거를 외치는 애국시민들로서는 연석열 대통령의 친구 김용빈이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돼 사뭇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성거를 주장하는 우리들을 음모론자라고 조롱하는 동영상을 세금을 써서 만들어서 선관위 유튜브 대문에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김용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김용빈이 내부장악에 실패해서 강경세력에 목더미를 잡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김용민은 답하라. 사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단기 필마로 혼자 들어가서 선관위를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재 선관위는 인적 쇄신이 없이는 도저히 제대로 기능을 하기 힘들 정도로 조직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구성원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선거범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우두물이 한두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인적 쇄신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인적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습니까? 대통령 실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당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부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대한민국 존립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용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사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거론화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 언모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선거관련의 김용빈 사무총장이 개그맨 남희석을 시켜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언모론을 믿지 말라고 했다. 김용빈에게 묻는다. 우리의 주장 가운데 그 어느 부분이 언모론인가. 판사들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선거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하게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따지면 선거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닥치고 그냥 다 뭉개는 쪽으로 그렇게 대법관들이 다 줄을 서게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루가 지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남희석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해프닝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 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나 실구학번 올해 62세 만 62세죠. 자식들이 다 있을 것이고 대개 아이들이 좀 개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출가해서 손자 손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연배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본인이 내리는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아이들 세대 문제가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선거문제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위조 투표지 몇만 장을 투입한 선에 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일을 마이너 처리하고 훔치고 훔친 만큼 장물이죠. 도덕질한 득표수니까 그 장물을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 주로 더불음유당 후보하고 친민주노총 후보들한테 플러스처리한 더해주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 득표수를 조작한 내용을 본인들만 여러분들 뭐 꿍싱꿍싱하고 그냥 본 게 아니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활용해가지고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낱낱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어떤 수학관계식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것이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하고 이런 공동작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1권은 선거 전체적으로 7번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가를 다뤘고 도둑놈들이 2권하고 3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떻게 선관위가 주도해서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철학을 대학에 공부한 양반처럼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 함께 공짜로 더해줬다. 이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그냥 닦아 먹어 치웠다.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옮겨서 더해줬다. 득표수를 점검한 내용들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배움이 없더라도 지금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4.15 총선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이런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번 선관위가 주도한 공직선거가 모두 다 여러분들 뭐가 된 겁니까. 다 조작한 선거라는 것이 다 그냥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뻥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의 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한마디도 이런 변호를 못하지 않습니까. 변명 못하지 않습니까. 공병원한 사람은 고소고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숫자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했으면 한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조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본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합산되는 거하고 완전히 별대로 방송이 따로 나가고 본인들이 세운 조작값에 따라서 득표소를 조작한 것이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이걸 1979년도에 입학하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대통령이 동기인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관위 유튜브에다가 부정선거 언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인생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법관들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선거 부정을 한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사회가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선거를 도독질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것을 대법관들이 덮고 그것을 사법연수원장 출신 선관위 여러분들 신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새로 부임해가지고 기존의 선관위 여러분들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짝짝쿵이 돼가지고 쇼츠를 통해서 부정선거 언모론자를 조롱하는 것은 다 올리는 것이 뭐 올바른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생 깁니다. 인생 이렇게 짧게 보면 사기치고 도독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길지 않습니까. 조금 길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정신 똑바로 체려야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윤석열 동기가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운좋게 신임 선관이 사무총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만들어온 몇십 년의 세월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고 가문의 치욕이 되고 본인 자신도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로 거짓은 거짓으로 지금 와가지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 없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한 김동주 교수의 26년의 연구의 전부를 다 총합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서점가에는 세계사에 관한 통사를 한국인의 손으로 쓴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주로 연구계의 아주 걸출한 문필가인 폴 존슨의 모든 타임스와 같은 그런 서구인의 시각을 통해서 세계사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김동주 박사가 한 천쪽 때는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쉽게 술술 익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인 능력을 확장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공병호 tv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건 구매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드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자료 제출 협조를 아주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아주 힘들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작점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처럼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네요. 감사다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감사가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의 이치니까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상은 했지만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한 그런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 훨씬 더 기이한 그런 작태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경력적의 12%를 부정 채용했다. 저는 최소치라고 봅니다. 자료 제출을 선관위 측이 미온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관위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켜줄 수도 있는 일을 지금까지 5년 넘게 해외하였는데 이 부정 채용 정도는 정치인들이 다 눈감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네요. 선관위 경력직의 15%가 부정 채용 의혹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오늘 일면 사슬이 나왔는데 전체 384명 가운데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크고 국가기관 경력직의 최소 15%가 부정 채용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경력직 31명은 1년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된 뒤에 법에 정해진 면접 서류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항되는 특혜를 받았다. 연구주의가 된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시험 이런 것이 연구주의가 아주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 보게 되면 정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연구주의가 참 연구주의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경력직 31명은 1년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된 뒤에 그냥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된 거죠. 일부 경력직 채용 때는 선관이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거란 겁니다. 외부 면접위원도 거의 유명무시라 하게 되고 권익위원은 선관이 가족 친인적 지인 특혜 채용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선관위 직원 3천 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41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물갈이를 하지 않는 한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참 저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거대한 범죄 집단에 가까운 거죠. 선거에 관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그동안 밝혀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 공직자 지도자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무너진 거니까 오늘 사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지난 60여 년 동안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특권을 누리는 신의 직장을 만들어 왔다. 처용비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이지만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해서 선거 범죄, 선거를 조작해온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뒤바꾸거나 또 아슬아슬하게 이름들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낙선자로 그렇게 몰아버리는 일을 누가 해왔습니까. 북한 해킹이 담당해온 것이 아니고 콕 찍어서 그냥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그런 일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대형사건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과 달리 규율, 규범, 도덕, 윤리, 원칙, 합법 등이 다 허물어진 사회가 되기 버렸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7번, 8번 여러분들 저지더라도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쟤 누구냐 그냥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를 선관위 직원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3구 대선이지 않습니까. 3구 대선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성공시킨 경험들이 그동안 여러 번 축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을 보기 좋게 여러분들 특정정당과 선관위가 야합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한 사전 투표 득표소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통해 가지고 크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방심을 했죠. 방심을 해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겠다. 그렇게 아마 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구 대통령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면 전국에 거의 분석 작업이 끝나 있는 겁니다. 샘플로 세 군데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종로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소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공짜로 먹었습니다. 동시에 심상정 후보도 얼마 되지 않는 사전 투표 득표수입니다마는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죠. 그래서 종로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사전 투표 득표수가 7103표 심상정의 빼앗긴 득표가 465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7568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766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깜짝같이 그대로 이재명에게 플러스 7568표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15만 15천 몇 표 정도를 종로구에서 조작한 거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만 열면 부정선거 없다고 방방 뜨는 하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더해진 표가 10582표니까 마이너스 10582표 플러스 10582표니까 2만 천 몇 표 정도가 되는 거죠. 대구 수선구는 100장당 5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선거안의 데이터가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수학관계식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증감 이동시킨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이 주도선거범죄라고 부르는 것이고 선관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관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채용비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코끼리의 비스킷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대충 권력을 잡은 사람들 분위기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냥 부정선거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참 많이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 악이 이렇게 창글하고 악이 이렇게 융성한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수는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방송에서 오늘 권익위원회 발표 경력직 15% 부정채용 이런 걸 보고 그건 다 코끼리 비스킷이다. 본질은 선거를 도덕질한 건데 이 선거를 도덕질한 문제를 다시는 도덕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도덕질을 주도했는가 이런 문제를 전혀 찾아낼 생각 없이 또 10월달에 보궐선거하고 2024년도에 4월 10일에 또 이제 총선을 맞이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앞에 거론해 드립니다. 여러분 강구를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아주 멋진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좌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말 공화국을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지키려는 시민들은 반듯하고 올바른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봐야 용당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수탈당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의 지적능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고 공병호 tv가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 또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 여러분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청와대 하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가지고 현재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하는 참 늦어도 너무 늦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모든 신문들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네. 최악의 반민주선거. 최악의 반민주선거.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런 선거였다. 그런데 참 그 선거범죄치고는 구형량이 너무나 낮고 너무나 뒤늦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송철호 진역 6년 황운하 5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진역 6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진역 5년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승환에게 진역 3년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형을 받았네. 11월 29일 날 1심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청와대 하명사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몸통은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은 피고인 15명 정원원에게 실행을 구형하면서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 남한의 공략 설계와 상대방 흠집내기 등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적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청와대 개입한 사건이 아주 늦게 재판 1심을 마무리하게 된 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법관들이 협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모든 법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대법관들의 행위를 보면 나라가 너무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은 검찰 기소를 늦추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을 미뤘다. 그래도 울산 선거에서는 기소를 늦추고 재판을 미뤘지만 2020년도 4.15 총선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아예 작심하고 대법관들이 다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 점검을 다 뭉개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소송을 다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울산 선거보다도 울산 선거가 훨씬 더 양호한 거죠. 재판 지은 수법으로 불의를 도운 울산공약 재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은 선관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인 거죠. 선거에 관한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법관들을 폄하할 그런 의도는 없지만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12명의 그런 대법관들하고 관련해서는 결국 선거 정의, 선거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이고 선관의 이익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18년 6월 10일일 겁니다.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료적이기 전에 와신톤을 로비를 잘해가지고 북미 싱가폴 회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든 선거 결과를 조작할 때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 작업을 주로 여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득표수 조작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론 조성만 되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북미 싱가폴 회담이라는 것은 세계적 이벤트인 거죠.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는 그만큼 더 좋은 그런 이벤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시도지사선거 광역시장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그 다음 광역의회의원선거 도의원이죠. 그 다음 기초의원선거 다 조작을 한 거죠. 전국을.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 100석에 96석인가를 더블 민주당이 차지한 거죠. 다 동양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다 줬겠죠. 더블당 동양 사람들한테. 100자리 가운데 96석을 여름 차지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이를 전혀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들어갔을 때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관위에 관계된 사람들은 언찮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여러분들 6년 동안 해온 조작이라는 것은 가장 주력 부대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를 썼을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usb 같은 그런 조작값을 입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전산을 조직했겠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 상황표에 적힌 후보별 득표수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중심에는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숫자를 조작한 거죠.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만지게 되면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남습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구조의 훔친 표 마이너스만큼 더해준 표가 플러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어떤 수학적 관계식 조작값을 사용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 2018년도 6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옆에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선거 시도지사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의 이름 조작에 강렬한 핵심 인사들은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그냥 무자비하게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 데이터를 뒤적여 가지고 조작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시장 군수시장 전국의 평균입니다.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마이너스 10.5%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플러스 10.5%만 더해준 거죠. 이 두 개의 봉오리가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 봉오리가 딱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0값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겹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차익값 그래프만으로도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대법관들이 그것을 다 덮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덮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기가 차기도 하지만 참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그래서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이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는 이 특별한 지역은 선거하면 특별한 지역이 호남권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대칭관계가 되는 거죠. 전국을 평균값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전국을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전산조작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후보의 표를 훔쳐서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부정이 엄모론자니 하는 이런 주장을 펴면 그런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조작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 확정적 사실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남은 거지 이걸 부정선거가 있었니 없었니 선관위가 주도했니 안 했니 이런 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선관위가 주도한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인 거죠.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사전투표 득표 증감 작업을 6년 채 해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었어도 변함없이 두 번 다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공정선거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죠. 사건인데 이런 문제를 다 이제 덮는 그런 추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울산광역시장선거도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덕표수 조작을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대작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박사의 26년의 그런 연구노작을 총직결한 통사를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통사를 그러니까 뭐 세계사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피렌체 역사라든지 토스카나 역사라든지 이런 걸 쓰기는 뭐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인데 이게 통사를 쓰는 것은 그 작가 자신이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섭렵하지 않으면은 글을 쓰기 힘든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세계사에 대해서 통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께서 이 대작을 한번 도전하셔서 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대해 해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정치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인간 본성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과 같은 그런 서구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를 항립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할 수가 없고 국회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고 국회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런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 참 의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게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이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졌지만 문정권 하에서 코비드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리고 인대차 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 공수처 관련 법안 금수완박 법안 그 다음에 각종 세금제도 탈원전 정책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제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치권력이 얼마만큼 독주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한 번 더 새겨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꼭 우리가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 부채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도 결국은 브레이크가 없는 정치권력 선거 부정을 통해서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탈원전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거죠. 한전이 지금 하루 이자만 무려 132억 원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2023년도에 부채가 205조 8400억 원 그러니까 206조 정도가 된 거네요. 부채가 급증해서 매일 이자만 132억 원. 그럼 201조라는 것은 중앙정부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 등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한국의 한 천조 조금 넘어갈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합치게 되면 한 천조가 넘어 이천몇백 조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같은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합치게 되면 한 3천조에 4천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한전 부채가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서 201조 정도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던 것. 그리고 탈원전 정책 대신에 lng와 같은 부분들을 사용해서 발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lng 이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크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한전이 그냥 적자로 아는 거죠. 한국은 교육국가이기 때문에 정기도 여러분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가게도 도움을 주는 거지만 생산기업도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거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 한전이 상장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경영청들의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단소송 같은 것조차도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주가를 보니까 한국전력 주가가 5년 사이에 한 40% 정도 빠졌네요. 아주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이 한 3, 40% 빠지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 한국전력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3만 원 수준에서 만 몇 천 원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여러분들 강행한 그런 경영진들에게 대해서 배임이라는 걸 묻는 그런 소송조차도 없는지 국민들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만 132억 원 한전부채가 201조 4천억 매년 10조 원 안팎으로 늘던 한전부채는 2021년 145조 8천억 원에서 2022년 또 192조 8천억 원으로 1년 만에 47조 원 그런데 수백억을 또 여러분들 나주에 세운 한전공대에 또 출연하고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에 205조 8천4백 원에서 2027년에는 226조 2천7백 원까지 부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냥 한 회사를 그냥 박살을 낸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분노하기에 앞서 가지고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선거를 국민들이 그냥 빼앗기게 되면 어떤 운명의 국민들이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일종의 예표에 해당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면 국민들이 그냥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독자들이 문재인은 허접한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원전을 봉쇄하고 석탄과 LPG 발전을 강제했고 이후에 치솟는 석탄과 LPG 가격폭등의 전기를 이룸 상하지 않으므로서 한전히 적자를 감수했다. 딱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독자가 여러분 지적하지 않습니까? 추가 정기로 인상 거론하기 이전에 무능한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으로 선치한 한전대학교의 표교 조치는 물론이고 문정권이 주재했던 다른 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에 대한 수사와 표기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러분들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국민들의 죽어나든 관계없이 이렇게 엉망진창의 정책을 써가지고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한전히 이자가 매달 13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이 이면에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광고를 시작한 김동주 박사의 26년의 연구의 총집대성의 결과물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 작가의 힘으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동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당당히 뜻깊은 일이고 또 이 책은 두텁지만 아주 재미있게 아주 유익하게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반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진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늦어도 너무 늦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친구였던 당시에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그런 선거 개입 이 사건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서야 1심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당시 당사자가 재선을 위해서 뛰었던 김기현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연륜에 해밀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진역 6년과 진역 5년을 구행했습니다. 착잡한 망감이 교차합니다.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서 김기현에게 집단태를 가했지만 허허 벌판에서 맨손으로 거저 막기만 해야 됐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대살아납니다.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기울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검찰 수사도 질이 멜렬했고 김명수라는 사람도 재판을 질질 끌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공작 DNA를 착결하기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공작 DNA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조작 DNA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죠. 선거는 민의를 훔치는 강도질입니다. 선거공작은 권력을 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민심을 어지르키는 국정농단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를 기다립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창글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 때는 야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당이 된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은 참 깊이 이 문제를 숙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냥 선관위가 쿡 찍어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킬 수도 있고 낙선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그냥 묵인하고 방임한 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후손들은 선거부정이 그냥 창글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뿐만 아니고 특히 권력을 가진 국힘당의 당대표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고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방치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그냥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강건불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민이 어떤 국민이 하루속히 선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직접 권력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역이 돼야 될 국힘당의 당대표께서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선거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구현시키겠냐.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선거 정의를 구현하겠냐. 선거 범죄를 주도한 사람들은 선거 정의를 구현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선거 범죄를 주도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왜 공짜표를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다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도 세력은 여건이 돼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디 강 건너 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김기현 당대표도 1959년생이죠. 63세입니다. 앞으로 한 30년은 살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당시에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가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힘당이 미동도 안 하고 대통령도 일치연급도 안 하면 이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그 문제를 본인들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땅에 어쨌든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 노태학 씨. 노태학 씨가 주심이었던 4.15 총선 재검표가 바로 오산시 재검표였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 최윤희 후보하고 안민석이 붙었던. 여러분들 이 자료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4.15 총선 이후에 재검표 정거보전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한 그런 가장 연장자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내용들을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다들 자식하고 여기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마다 부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들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걸 이런 걸 보고 이게 노태학이 작품이죠. 이런 걸 보고 다 깔아뭉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간고를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한국인이 직접 쓴 김동주 박사가 26년의 그런 연구를 총집대성해서 사학과 신학을 여러분들 결합한 그런 통사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주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40대 이렇게 50대처럼 자녀분들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는 걸 보면서 교육현장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학생들은 좀 이렇게 격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실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교실에 항해에 비유하게 되면 수업을 선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허용이 돼야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배를 끌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명 정도의 학생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땡깡을 부리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제에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선생님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 크게 타격을 준 것이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교육현장을 장악하면서 인권조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심의 균형이 급격하게 학생들 쪽의 여러분들 움직이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둘이니까 자기 아이들이 다 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선생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부 학부형들이 대단히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때거지로 몰려가 가지고 욕수를 퍼붓거나 스토킹에 비슷한 그런 압박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 스님들이 학교가 전혀 우리 자신을 보호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본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교육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선생님들이 가져야 학생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천방지축으로 활동할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 다 옮겼으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전교조 출신들이 여러분들 압박을 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2000년이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한참 여러분들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할 건데 그때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 20년이 걸렸네요 교육현장이 이렇게 붕괴됐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선장처럼 수업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변덕스러움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들도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이제 대부분 다 키운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요즘 이렇게 선생님들의 선택을 보면 이해가 참 안 되네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냐 교육현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됐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현장의 질서란 것도 한국사회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니까 가장 상위 질서란 것은 선거 질서인 거죠 선거를 도독질해도 아무도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도독질한 놈들이 더 여러분들 뻔뻔하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게 상위 질서잖아요 그 상위 질서 밑에 다 이 질서가 교육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생업현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익이 되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한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정의로 한 것은 뭡니까 대법관들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는 겁니다 50대 초반에 서양고전을 좀 공부해서 글을 쓸 때 기원전 4세기나 5세기에 소크라데스가 살았던 시대에 소크라데스 때 대적했던 소피스트들 소크라데스는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소피스트들은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소피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한테 이익이 되면 정인 거고 강자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정의가 아닌 것이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선관위에게 이익이 되면 뭐죠 사실이고 선관위에게 이익이 안 되면 엄모고 거짓인 겁니다 대법관들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인 것이고 대법관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뭐죠 정의가 아닌 부정인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혼재가 됐으니까 하위질서인 교육현장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교육현장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옳고 그름이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다 무너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이 4.15 총선을 놓고 판결한 걸 보게 되면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익에 합당하면 그게 정의인 거고 본인의 이익이 아니면 본인들이 선관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봅니까 선관위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가장 상위질서인 선거질서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혼탁스러움이라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많네요 계속되는 교사들 극단 선택의 정치권은 마음 건강 치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건강 추스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모든 권한들을 다 박탈당한 겁니다 옳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선생님들이 다 박탈당한 거죠 이익이란 것이 대법관들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됐고 선관위의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인 세상이 됐으니까 선관위의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다 업무가 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함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우리가 힘을 더할 필요가 있지 않게 모든 것은 선거로부터 출발한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광고를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26년간의 그런 연군물들을 총집대성에 가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좀 책이 두텁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두터운 책을 한 번 읽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독서에 관한 새로운 경제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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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